안녕하세요.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스크관리팀의 나병혜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신한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복잡하고 불확실성한 금융환경화에서 당사의 리스크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현재 리스크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관리 모델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최근 리스크 이슈보다는 실제 업무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리스크 요인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리스크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저희 신한의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프레임워크와 주요 영역별 주요 리스크관리 모델에 대해 관리 방향성, 펀더멘털, 지속가능 성장 지원, 미래의 성장 동력 강화로 나눠서 각각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스크 요인 변화 및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개별 금융사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업건 및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이하 관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 측면에서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발빠르게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 표는 다버스 포럼에서 매년 개최되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매년 전세계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인사 약 1.2만명이 주요한 리스크 요인에 논의합니다. 아래 표는 그 결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크게 리스크 요인을 5가지 카테고리인 경제, 환경, 지정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 10년 전인 2013년을 보시면 주요 금융 시스템의 금융 실패 등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제 관련, 즉 재무적 관련 리스크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현재 시점 2023년 자료를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표시는 없고요. 생계위기, 사회적 결속력 악화 등 사회적 리스크와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후변화 리스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예상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 장표에서는 이런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이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리스크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리스크들은 리스크의 파급 경로와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보시면 최근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잘 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내에서도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브렉시트 이후 배타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가 떠나면서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브렉시트 때의 정치적 이슈였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브렉시트 당시에는 아마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과거 재무적 리스크의 경우 선형적인 발생 패턴을 보였다면 기후변화의 경우 리스크 발생 패턴을 예측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예전 지정확정 리스크들은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최근 지정확정 리스크인 러시아 및 이스라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복합적으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방금 말씀드린 상호 연관성에 관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복합적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장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국내 금융 억권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약 5년 전인 2018년의 경우 약 2,300조 원 수준에서 22년 말 3,300조 원 수준으로 약 1,000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억권과 상호 연계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펀드, 증권, 여전사 억권 등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평균 자회사가 13개 수준으로 거의 모든 억권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 다각화나 포트폴리오 다변에 따른 결과이지만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아본다면 한 자회사나 억권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그룹 내 다른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거와는 새로운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출현하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과 금융 억권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시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앞서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응하는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페이지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기관 측면에서 어떠한 리스크로 맵핑되는지 도식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리스크 관리 맵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그룹의 경우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 및 규제 및 복합적 리스크 등에 도출되어 있는데요 금융그룹 차원에서 각각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레이 존에 대한 측정 및 R&R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왼쪽 다양한 매크로 리스크 요인들은 금융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고객, 주주, 기업 등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로 전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재표 내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인 재무적 리스크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재무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략, 평판, ESG, 운영 리스크 등으로 비재무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되는 리스크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측면의 통합적이고 유기적 관점의 리스크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그룹의 경우 다양한 고객층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억검결 리스크 성향도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그룹 차원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인식 및 판단을 위한 그룹 공통 및 억검별 위기판단 지표를 약 한 8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그룹 전반에 대한 이슈를 적실성 있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도 일반적인 시나리오 분석 외에도 다양한 위험 경로를 감안한 특히 특정 이벤트를 감안한 핀셋 시나리오도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향도 분석 단가에서는 시나리오별 자본 건전성, 건전성 등 세그먼트별 영향도를 분석하여 취약 세그먼트를 선정하고 대응 체계 마련에서는 섹터별로 위험 수준을 반영한 위기시 컨티젠시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리스크 프레임워크에 대한 책이었다면 이 장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룹 차원의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운영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업건 간의 리스크 전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여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피드백을 주고 스트레트 테스트를 통한 재무 역량 분석을 통해 이슈 세그먼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 영역을 파악합니다. 업건별 대응 방안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정성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리스크 프레임워크 중 위기인식 판단 관련 리스크 대시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초 지조 차원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그룹 차원의 영향도를 검토하여 그룹 차원의 키 리스크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아래 자료는 23년 초에 만든 저희 그룹 키 리스크 영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그룹 사에서는 관련된 대내외 지표 및 내부 포트폴리오 외형, 위험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리스크 대시보드를 설정하고 그룹과 유기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행, 동행, 후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행 지표는 그룹 전반의 조기 정도 판단 지표로 동행 지표는 현 상황이나 추세의 판단, 후행 지표는 대응 조치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모니터링에 따라 임계치를 초과하는 등 위기가 인식되면 그룹과 그룹 사의 위기 대응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앞서 리스크 대시보드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더만 이번 장표는 리스크 대시보드에 대한 운영 체계입니다. 과거 당사의 경우에도 왼쪽 그림과 같이 그룹과 그룹 사 간 1대1로 주요 리스크 관리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개별 그룹 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복합적 위기 상황 및 잠재 리스크를 감안시 무언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시보드에 관리프성 개선 니즈가 좀 필요해서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룹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여 전체 그룹 내 모니터링의 허브 역할을 좀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의 구동 체계 예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밸류 체인 내용인데요. 금융 그룹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서 인허가, 준공 등 전체 밸류 체인 내 대부분의 그룹사가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밸류 체인 상 앞쪽에 있는 부동산 신탁사에서 위기를 먼저 감지할 수 있고 이를 후반에 있는 타 어건의 시그널을 제공하여 위기 시 그룹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세 번째 파트는요. 앞서 살펴보았던 최근의 리스크 트렌드 관리와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신한금융 지지율 리스크 관리 방향성과 현재 주요 영역별 리스크 관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그룹의 리스크 관리 전략 방향성입니다. 최근 주요 리스크 트렌드와 다양한 이해의 관계자인 역할의 중요성과 불확실성한 금융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자본 적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영역은 금융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비재물 리스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재물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유 자산의 준환은 고객 자산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삼선 체계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신한이 활용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 관리 모델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펀더멘털, 지속과는 성장, 미래의 동력 관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 부분에서 권정성 관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억권을 불문하고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주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주와 주요 그룹 사이의 여신 및 리스크 부서장들을 공동으로 억건벌 건전성 현황을 공유하고 시장, 규제 등 건전성 관련 주요 대내외 이슈를 점검함으로써 적실증이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가 선제적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선제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리스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 리스크 쪽에서 최근 이슈가 확대되는 영역에 대해서 핀셋 시나리오 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는 그 핀셋 분석 사례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룹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세그별로 분양률과 담보가치, 지역과 담보 종류별로 세세하게 시장 전망을 감안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더먼트 관리를 위해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유동성 부분입니다. 앞서도 명기영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초 SVV 사태 등 뱅크론에 대한 우려가 되게 불식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가 금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최후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룹 차원으로 올 상반기 뱅크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견딜 수 있는 각 사의 귀상조달 계획의 실용성을 점검하고 일별로 이행돼야 할 대응 플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 등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 및 증권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별 유동성 점검 체계와 가해영 유동성 현황을 심층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룹사별 유동성 위기 대응력 제고리돼 모니터링부터 대응 수단까지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 영역은 지속가능 성장 지원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성장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자본 적정성 관리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5월 도입되어 있는 경기대행 완충 자본 내년 평가를 통해 내년 말 추가 부과될 수 있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등 금융사의 권정성 제고를 위해 자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규제 강화 흐름에 포함하여 효율적 자본 배분과 관리를 위해 RWE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주요 그룹 사이드에 RWE 버짓 데드를 도입하여 RWE를 고려한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IB 부분이나 글로벌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지원한 등 자본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계획 수립 시에 위험 수준을 고려한 성장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재무 계획 수립 이전에 위험 기준 최대 성장률을 산출함 후 제시함으로써 전략, 리스크, 재무가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영역들입니다. 먼저 운영 리스크입니다. 운영 리스크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룹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이 주요 관리 기능들의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리스크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대한 그룹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월 단위 자동 측정 기반 정량적 고위험 영역을 도출하고 핵심 리스크 중심의 선별적인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부분입니다. ESG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특히나 정량화된 관리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저희 신안의 금융 배출량 측정이나 시나리오 분석 등에 있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별로 ESG 관리에 대한 신안의 노력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할 예정입니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 중 끝으로 디지털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내년 도입 예정인 운영 리스크 CNPSMOR 규제에서도 디지털 ICT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시스템 및 장애 오류 등 다양한 디지털 리스크 유형에 대응하여 운영 리스크와 ICT와 부분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으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위험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고민해 모여서 리스크 관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할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 모델의 마지막 영역인 미래 성장 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아이비와 글로벌 사업과 같은 영역은 그룹의 주력 신성장 비즈니스 관리 파트인데요. 자본 시장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적실성 있는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룹 차원의 중복 신용 공유, 중복 딜 같은 거행 여신에 대해서는 그룹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리스크 영향도를 그룹 차원으로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아이비 관리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아이비될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도 대표적으로 20년 11월에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국가 위험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 진출국에 대한 종합적 위험 분석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별 익스포즈 한도 설정과 국가별 위험 수준을 진단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다양하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사의 미래의 핵심 성장에 생각하는 신용평가에 관련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빅테이터, ML 등 모델링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금융사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모형도 고도화가 필요한데요. 신화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규제 모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그룹사별 다양한 타겟 고객군을 감안한 심사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모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얼라인스 등을 확대하는 한편 그룹 내 모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한 10년간 금융주의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람마다 보통 지문이 다 다르듯이 리스크에도 지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르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나 문화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인식을 다르게 하게 된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지주 근무하면서 금융주의 특성상 업관별로 리스크 성향이 매우 달라서 그룹 차원에서 일관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금융주의 리스크의 역할은 이러한 다른 성향을 가진 그룹사에 그룹 차원의 공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